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파티 한번 볼까? 게임 좀 해라 이게 뭐니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선생님이 써보니까 스네이크맨 쓰는게 낫고 바운드맨은 안좋아요? 어 별로야 스네이크맨이랑 요거 마르코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좀 니가 더 쓰기가 편할거야 111111 근데 이게 메달을 껴야 또 이게 좀 세져 그냥 이렇게 되면 약간단 말이야 일단은 1부스트를 스네이크맨에 태우자 이게 부스트라 그래서 생명력 공격력 방어력을 올려주는거야 돈이 없네 다 써버렸나? 아닌데? 아 재료가 없구나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됐고 아저씨 여기 집중하세요 지금 당신거에요 맛있다 내게 아니에요 지금이게 자 그리고 튜토리얼은 어느정도 했는지 좀 볼게요 튜토리얼 내가 봤을때 진짜 치플도 안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마르코는 태우지 말고 일단 메달을 어느정도 좀 껴보자 튜토리얼 특훈 심루치 돌리고 조각 마르코 스네이크맨 돌리는게 나와보여요 어 오케이 이제 여러분의 의견은 이제 어느정도 접수하고 있어요 일단은 메달이 없는거 같아서 선생님 꾸미지 마세요 네? 방송에 좀 집중해주세요 니가 방송하고 싶다며 니가 자 여기서 일단은 미션에서 17개 됐어요 뭐했는데 이게 뭐하면 이렇게 좋아요 음 자 하비형 저 오늘 폴가이즈 때문에 책상 부술뻔 폴가이즈 진짜 압류발 게임 너 지금 후천아 이거 하나도 안했지 이거 싱글에서 요거 요거 했는데 다했냐 이거? 야 하긴 뭘해 이거 뒤로 한참이야 하우 이걸 깨면은 다이아를 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해가지고 쓰지 말고 뭐하노 알았지 그래서 보면은 얘 봐봐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하면 다이아를 주는지 조건이 나와있어 네 그럼 수비스를 파티에 한 명만 넣고 적을 세 명을 쓰러뜨리고 니가 보물을 세 번 뽑아야돼 이걸 다 하면은 다이아를 세 개를 줘 이거를 신경써서 이거를 다 해야된다고 알겠지 네 그러면 세 개씩 주고 이게 나중에 좀 쏠쏠하게 보여 근데 너무 어렵던데 미션이 그건 니가 쩝쩝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아 그거 자 레벨 100일 되면 세 개를 낄 수 있고 근데 단순하게 공격력 메달을 끼는게 좋은데 야 뭐 이거 뭐 쥐뿔도 없는데 야 재료도 없어 야 일단 마르코 마르코 코라도 만들자 야 마르코 메달 두 개 이제 마르코 메달 두 개 만들고 야소프는 좀 아닌 것 같고 후천하 좋냐 초보한테 맞는 신미행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신미신행 주는게 나을 것 같다고? 신미신행은 뭐야? 신행코 에이 후천하 좋냐? 태은이 야 너무 좋아 얘 지금 행복의 겨우서에 자 후천이가 리그를 한번 할거야 그래서 얘가 어느정도 하는지도 한번 볼건데 일단은 메달을 하나씩 채워주고 나서 그리고 한번 봅시다 아우 C플러스는 진짜 심했다 진짜 아로나민 C플러스 아로나민 C플러스도 아니고 C플러스 자 여기서 마르코 어? 이거 있네 저건 뭐죠? 이거 니꺼야 이거 니껀데 저건 뭐죠 하면 어떻게 해 저건 뭐는데 지껀데도 이거 지껀데도 이건 뭐죠? 진짜 웃기네 이제 강화를 시키는거야 후천하 지금 아 그리고 마르코 메달을 하나 더 강화하자 아니다 아니다 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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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를 하나 봐 자 C플러스 심하다 아재 개그 부천하 하비형 새로운 스튜디오 어때? 네 음 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조명도 생겼고 그 뒤에 배경도 엄청 멋있어졌고 또 킬포인트가 많아서 사진찍기도 좋고 그치 사진찍기도 좋고 얘 여기서 셀카 찍었어 자 자 실력 보겠습니다 오 야 하비 가족들이 니 실력 본대 똑바로 해야되겠네 아하 선생님이 한 요정도 해줬으니까 근데 할만할거야 불쌍아 이 정도는 할만해 할만할 수 있어 자 메달 강화한다 하나만 메달 더 강화하고서 너 이제 딱 선생님이 세팅은 다 했거든 그러면 이제 니가 여기서 키우기만 하면 될거 같아 오케이 일단 메달 하나만 더 강화해서 입장시켜줄게 아 이제 망치가 없네 한번 출발 한번 해보자 자 자 이우찬 열차 출발합니다 이우찬 이우찬 원바로 열차 출발합니다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선생님 옆에서 훈수 엄청 높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C플러스를 과연 우리 후찬이가 포길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자 이우찬 리그 배틀 자 들어갑니다 레츠고 너 그래도 종합전투가 선생님이 14000까지 올려줬어 선생님이 요걸로만 볼게 한번 잘해봐 성공을 루피로 해 루피? 스네이크맨으로 가 아 나 이제 스킬도 잘 아 루피 스킬도 근데 스킬도 안 올렸어 지금 우리 아 스킬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하미님 제왕이 혼내주세요 짱훈이 핵불상 자 카트 실방은 이제 없어지나요 보이시다 어 아니야 루피 어 루피로 가 오 저 모리아 저 아랍인 모리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발합니다 하비 채널 후찬 하비 채널에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다 점점인 것 같아 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후찬아 아 그래요? 후찬아 일단은 네 여기 2를 뽑고 1로 가 알겠지? 네 B로? 응 그리고 처음에 쓰는 스킬을 킴코브라 써야돼 알겠지? 요거 요거 처음에 요걸 먼저 써야돼 알았지? 네 자 가봅시다 아냐아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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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가세요? 자 이리로 B로 가야지 B 아 오케이 자 써 지금 써 쌤이 알려준 스킬 오케이 오케이 빨리 저거 뽑아 오케이 제가 공격해 블랙밤바 바로 써 다른 스킬 바로 써 걔네들 적을 본 상태에서 써 오케이 좋아 오 폭주 됐어 폭주 됐어 이제 여기 오는 애들 다 때려다우면 돼 아 여기만 지키면 돼요? 아냐아냐 후찬아 A로 올라가자 진격해 어 니가 그냥 몸빵 가자 여기 스킬 없는데 스킬 없네 피하기도 잘 쓰면서 해봐 피하기 눌러 지금 오케이 지금 막 주먹퀴 둘러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 넘어졌어 저거 한 번 더 써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 가득힌다로 하고 있어 뭐야 뭐야 이거 진동이 어 후찬아 진격기야 계속 계속 아 죽었네 자 마르코 가자 마르코 자자자 마르코 마르코 바로 출발 좋아 좋아 나가 저기 지금 상대방을 랩 보면은 얘가 지금 우리꺼 뽑고 있잖아 네 일단 쟤부터 잡으러 가 오케이 저 발톱 모양 있지 네 아야야야야야 같은 편이야 아 그래요? 다시 그냥 올라가 올라가 어 지금부터 그냥 막 때려 어 오케이 오케이 쟤도 안으로 들어가 진격해 어 빨간 애들 잡아야 돼 빨간 애들 오케이 진격해 거기서 막 휘둘러 어 야야야야 스킬스킬 어 막 휘둘러 좋아 좋아 뒤로 돌고 막 휘둘러 계속 본진 치는 거야 원래 남자는 본진 치는 거야 닭발킥 날려 이제 어 닭발킥 날려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계속 안으로 들어가 어어어 계속 휘둘러 어 좋아 좋아 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게 피 먹는 거야 오오 자 닭발킥 차면 바로 닭발킥 날려 어 날려 날려 닭발킥 닭발킥 바로 가기야 어딨어 어딨어 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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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 스킬 스킬 아 이거 안 들어갔어 아 왜요? 쟤네 빨리 잡아 그냥 맨손으로 그냥 날려 계속 그래도 평타 좀 먹어주는 것 같으니까 계속 날려 쟤 쫓아가 아 오케이 지금 뺏기고 있다 센터 잡자 센터 아 어 문을 밑으로 내려가 어 어 거기 가운데 어 거기 니가 갖고 와 이렇게 잡고 오케이 여기 니가 뽑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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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후사 저기 저기 저기로 가 다시 올라가 여기 여기 밑에 뺏겼어 여기 여기 뺏어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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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싸우는데 도와줘 아 오케이 오케이 도와줘 어 오케이 어 거기 서 있어 그냥 아 어 서있어요? 우리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야 겨우 이겼다 야 아 이겨요? 야 야 야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이겼네 야 야 니 MVP 받은지 안 받은지도 보고 넘어가야지 받았어요? 몰라 몰라 넘어가가지고 아 그래요? 너 버더미터로 겨우 이긴거야 오우 오 니가 MVP야 1등이야 어 선생님이 어? 아오 역시 나야래 얘가 지금 역시 나야래 아 진짜 허세를 떨고 있네 이거 아 잘못 키웠네